작년 2021년부터 일본에서는 잇따라 많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일본의 침몰 소식이 다시 전세계의 관심 전면에 등장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월 13일 일본정부지진조사위원회는 일본정부의 조사결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진 발생 확률을 수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정부의 조사 내용은 일본 동북지방미야기연에서의 강진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30년 이내에 미야기연에서 발생할 지진 확률은 작년에는 60-70%였는데 올해 2022년부터는 70-80%로 상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정부 이야기로는 동북지방미야기연에서 거대 지진 발생 확률이 작년보다 올해 2022년이 더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정부에서 경고한 이 동북지방미야기연 해역이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진원지와 인접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 일본 관련 전문가들은 대규모 지진 위험과 침몰위기에 대해 일본 국민들이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진학자들은 일본에서 특히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일본은 4개의 지각덩어리인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접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은 1만 984미터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와 지진에 연관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일본 열도 아래로 태평양판이 들어가는 일본 해구, 마리아나 해구 등이 바로 판과 판이 만나는 섭입대입니다. 90% 이상의 지진이 바로 이 섭입대에서 발생합니다. 유라시아판과 북미판이 만나는 일본 열도는 유라시아판의 판 경계부에 속합니다. 일본 열도 아래로 더 큰 질량을 가진 태평양판이 연간 약 10cm 속도로 섭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에는 두 판 사이의 마찰로 크고 작은 지진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도 이 때문에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진, 화산, 해구, 지진 온난화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 침몰 관련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으며 많은 지진학자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브라질로 이민을 가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일본이 침몰 위기에 직면하면 일본에서 멀지 않은 중국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역시 침몰 위기에 빠진 두 섬이 있는데 이 두 섬들은 예상되기로는 지속적으로 가라앉거나 결국 사라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 두 섬은 중국 산동성 창다오현과 광둥성 잔장시 로도사 섬이라고 하는데 이 두 곳이 섬이라는 점에서 일본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진학자들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 산동성 창다오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산동성 창다오현의 인구는 5700여 명 총 면적은 56.8평방킬로미터로서 중국 대륙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경제가 발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지진학자들은 이전에 관련 데이터를 분석을 했으며 중국 산동성 창다오현 전체가 지속적으로 가라앉고 있으며 앞으로 가라앉을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에서 일본처럼 섬이면서 침몰 가능성이 있는 곳은 바로 중국 광둥성 잔장시에 속한 로도사 섬입니다. 지진학자들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이 섬도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